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행정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는 선택과목 기아 들어가 봅니다. 역시 무난한 형태, 예측되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했다면 그래도 선택과목 중에서는 기아가 그래도 세 과목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문제도 좋고 그나마 문제가 더 의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봐볼게. 문항 봤더니 네, 23번, 24번, 눈풀이. 실수만 안 했으면 되고요. 25, 26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뻔하디 뻔한 문제고 네, 27번 역시나 뭐야 사각풀대가 뭡니까? 그런데 뭐 사각풀대가 너무 예쁜 사각풀대야. 위에 거 그냥 그렇게 쭉 누르면 밑에 그냥 쭉 이쁘게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쏙 들어갔대요. 그래서 너무나 계산이 간편했죠. 그래서 역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각이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풀렸던 문제이고요. 자, 28번 문제 봅니다. 네, 공간에 두 점 A, B가 9S가 있고요. 이럴 때 APO가 2분의 파인 9S의 모든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을 C1 마찬가지로 C2를 또 정의를 해서요. 이럴 때 원 C1과 C2가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점 N1, N2에서 만났을 때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5분의 3 주어지고 이때 A 깎고 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문제가 좋아. 왜? 공간에서의 착시를 극복할 수 있어? 이거죠. 그거에 대한 아주 구현을 잘 됐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일단은 포장을 했잖아. 지금 봤더니 아니, 9가 있는데 9가 있는데 그래서 뭐 거기를 X축구, I축구, Z축구 관통을 해. 근데 거기 어느 날 P가 있어요. 9에 P가 있고요. 그런데 X축 위에, 뭐야? X축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점 A가 있어요. 근데 중심 O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APO가 이 APO가 뭐래? 이 APO가 90도래. 얘는 반지름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반지름일 거야. 얘가 지금 90도래. 그런 90도가 되는 점들의 모임이 도형 C1인 거예요. 그럼 뭐야, 그거? 누가 봐도 뭐야? 얘 핑그로 도는 거잖아. X축을 길게 핑그로 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단면 그냥 딱 치면 되죠. 그 단면을 뭐 예를 들어 Y, Z평면으로 봐봐. 헷갈리면 다 단면화 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알았어. 예를 들어 내가 X축이 있고 Z축, X, Z평면에 그냥 사용을 시켜도 되죠. 예, 선생님 거기에 딱 뭐야? 맞아요. 9가 있어요. 반지름일 10인 9가 있어요. 이거죠. 그렇죠? 아, 그래? 근데 거기에 어느 날 A가 나타나. 근데 그 A는요. A, 0, 0에서 A를 몰라요. 지금. 나 모른다. A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야? 거기에 당연히 뭐야? 9의 중심으로부터 걔가 접한 거니까 90도라는 건 접했다는 얘기거든.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A야. 그래서 완벽해. 딱 여기가 이게 점피들의 모임이고 따라서 제가 핑그르로 도니까 핑그르로 도니까 당연히 뭐야? 맞아. 선생님 완벽하다. 여기에 사실은 원이 이렇게 놓이는 거지. 여기에 원이 이렇게 놓이는 거지. 이게 원시의 자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민 안 해. 그렇죠? 원시가 정하기 여전히 X축일기점으로 U, R, R가 대칭일 거고요. 이미 수치가 네가 이건 5인금 분명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 알지. 얘를 구하려면 이제 그게 뭐야? 그게 그 원의 반지름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야? 내가 얘를 몰라지. 현재는. 얘를 모르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누가 구해? 얘가 구하는 거잖아. 너로 인해서 얘가 결정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원의 자치가 누가 봐도 뭐야? X이퀄 여기 X이퀄 K 이거를 선생님이 K라 부르면 그렇죠? 선생님 드디어 원시원의 자치는요. 공간에서의 원시원은요. X이퀄 일단 K라는 평면이 있다는 얘기야. 야 X가 K가 되는 평면에 놓이는 거죠. 어 그러네. X가 딱 K일 때 놓이고 실제로 YZ평면에서는 결국 뭐야? 당연히 이거를 반지름을 하는 원이겠지. 그래서 실제 원은 YZ에선 Y제곱 Z제곱 당연히 너를 중심으로 하고 요거 그대로 정사용시키면 여기 YZ평면에 원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때 원의 반지름이 O의 제곱에서 K제곱 뺀 거죠. 야 너 25백이 뭐야? K제곱인 거죠. 아 반지름이 뭐야? 문제에서 아 10이네 10 여기 5가 아니라 10이야. 그러니까 얘가 100백이 K제곱이 되겠죠. 요거 요게 지금 원시원이라는 거야. 공간에서 그죠? 그래 그런데 이제 뭐야? 시밀러리죠. 아니 점큐도 똑같은 거야. 여기 Q로만 바꾸면 되잖아. 얘 대신에 Q 바꾸면 돼. 얘 대신에 뭐 바꾸면 돼? 전비 야 걔는 주어졌다. 이제는 전비는 10루트 2로 주어진 거야. 야 그래? 너무 좋은데? 얘는 정해진 거네? 야 니가 10루트 2야? 너 여전히 10인데. 그러니까 뭐야? 니가 루트 2분의 1이야? 나 45도다. 특수각이네. 이런 거지. 아 나 4분의 파이 특수각 45도가 정해졌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10에다가 뭡니까? 당신은 뭐야? 루트 2분의 10이네. 그죠? 루트 2분의 10. 루트 2분의 10이니까 뭐야? 5루트인 거지. 나 반지름이 5루트야. 나도 5루트야. 그러니까 아 끝났어. 야 원시트는 서클 시트는 그때는 이제 뭐겠어? 이제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y축에 있는 거죠. 그치? 얘가 이제 y축인 거야. 요게 이제 y축으로 바뀐 거니까 맞아. 나 일단 y가 5루트인데 놓여. 그치? y가 5루트인 거. y가 5루트인 평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y가 5루트이니까 실제로 x, z 평면에 음 맞아. 난 x제곱하고 z제곱은 나 누군데 반지름이 5루트인 거. 그러니까 50인 거죠. 요 원위에 c2가 놓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간에서 c1, c2의 자체를 찾은 거야. 벌써. 그러네. 그게 뭐 착시를 겪을 이유가 없죠. 따라서 됐어. 이제 이럴 때 원래는 이 그림상에서 보면 참 착해. 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줬을까? 지금 있는 거잖아. 그치? 야, 내가 z축이고 여기 지금 x축이 짠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여기에 이제 y축이 있고 그래서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점이 점 B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q가 요런 데 있는 거고 그래서 얘도 얘랑 얘를 이었을 때 여기가 직각인 요거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야? 원래는 이런 원이 있는 거죠. q를 지나고 y골 분명히 여기 정해진 거죠. y골 그러니까 yz평면에 평행한 원이 요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만나 한 거지. 우리 지금 만나 한 거지. 근데 이 면은요. 당연히 xy평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대칭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가 뭐야? 하나가 n1이고 하나가 n2인 거예요. 그 n1, n2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이 또 주어졌으니까 이제 뭐야? 또 단면 치면 돼. o, n1, n2만 단면 치면 돼. 그죠? 근데 n1과 n2도 원이의 점이니까 구이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 단면 쳤더니 선생님 요런 단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요런 상황이죠. 내가 온네.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2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타가 심지어 주어졌어. 이 각이 주어진 거야. 그죠? 얼마? 5분의 3 대투도 봐. 그치? 근데 나 알아. 뭘 알아 네가? 얘가 10이야. 얘 반지름이야. 그치? o, n1, o, n2도 구의 반지름이잖아요. 어, 그러네. 어휴, 대박이다. 근데 그때 그때 이 n1과 n2의 사실은 뭐야? 좌표가 끝났어. 왜? 선생님 n1은요? 확실하지. 왜? x이꼴 k는 온다니까? 얘는 x이꼴 k에 놓여요. 그리고 y이꼴 오른쪽에 놓여요. 그치? 1, c2에도 있는 거잖아. y가 오른쪽에인 거야. 아, 대박이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z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그 z좌표가 사실은 n1, n2라는 길이의 반이겠지. 왜? 위아래가 대칭일 테니까. xy평면으로 기점으로 위아래가 대칭일 거거든. 그러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 길이면 알면 되는 거네? 어, 아무거나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a 깎고 하는 거야. 어, 어쨌거나 n1의 좌표만 알면 그게 어쨌거나 뭐야? 어, 우리 관했던 문제에서 어, a 값은 어떻게든 여기가 a니까 요 k만 구하면 되는 거야. k만 구하면 a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당연히 직각삼각형 속 수선의 발이니까 사실은 10의 저급은 요거, 박, 요거. 그치? 뭐 닮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 그래서 뭐 어쨌거나 n1은 c1에도 있고 c2에도 있으니까 저만 하면 알면 데이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끝났네. 그치? 여기가 세타거든. 야, 너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5분의 3이야? 끝나. 그치? 수선의 발만 내리면 돼.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야, 수선의 발을 내리고 봤더니 어, 무슨 일이 벌어져? 어, 네가 10이야? 5분의 3인데 그럼 넌 6이네. 이 길이가 6인 거야. 그래? 그럼 너는 뭐야? 너는 4구나. 네. 그럼 너 6대 8 6대 8대 10이구나. 이 얘기죠. 너 그럼 1대 2대 루토야? 어, 너 4루토구나. 예쁘다 야. 아, 네가 4루토야? 그러면 천 가운데, 그치? 천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가 XI평면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Z자표는 얼마야? 2루토거든. 이게 바로 보이죠. 그래서 N1을 구하든 N2를 구하든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근데 걔가 어딨어? 여기 있다니까. 그치? 어, 그러네. 따라서 5루토 1을 제곱해서 얼마야? 50이야. 2루토 제곱해서 얼마야? 20이야. 근데 그게 100에서 K제곱 뺀 거 같대. 예뻐. K제곱아, 너 누구야? 100에서 70, 너 30이야. 그러네. 따라서 나 뭐야? 구하고 싶어. 그치? AK야. A에다가 K를 곱했니? 네, 그건 뭐야? 10의 제곱 100이야. 그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야? A는 뭐야? 루토 30분의 100이야. 루토 30분의 100. 아, 3분의 10. 3분의 10은 약분이 될 테니까 3분의 루토 3분의 10루토 30이 되겠죠. 그래. 그래서 결국 답이 뭐야? 답이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 그쵸? 그래서 착시만 여러분들이 극복해 줄 수 있으면 사실 편한 문제였는데 그 착시 때문에 체감 난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런 너무나 단순한 구화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의 자체를 이렇게 뭔가 색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장이 기술이죠. 그게 이제 멋졌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이 간략하게 풀었다면 뭐 딱 적정한 난도의 문제인 건데 어쨌거나 체감 난도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 남편이 하나의 유지에 hebat 하나의 유지에 하나의 유지에 하나의 유지에 하나의 유지에 하나의 유지에